아까 그 업무적 여기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래야 됩니다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번하고 그 다음 이제 100페이지인데 39번하고 40번 이 두 개는 정말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먼저 39번에 외국인 취득 저렇게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 작성에 관한 내용들은 저렇게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딱 두 개 정도 나란히 나옵니다 먼저 39번에서 이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 상속이나 경매 상속이나 경매도 계약 외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럼 6개월은 뭘 해요? 계약 외 원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6개월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만원이나 과태를 얻어봤습니다 이건 너무 엉뚰하고요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약 정말 500일까요? 이것도 제가 좀 수정한 것 같은데 외국인은 300 외국인이 계약에 외국인은 500이 없습니다 좀 봐줘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이나 과태를 받는다 아니요 300만원이나 과태를 합니다 계약 후에는 100이고 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신고를 할까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말 아주 정확하죠 저당권이 적용 안 됩니다 소유권만 적용되니까 3번지 바로 맞았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2분의 1이면 또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엉뚱한 소리가 나왔죠 아까도 2분의 2 이상 그거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 임원도 있고 자본금도 있었고 우결권도 있었고 구성원의 그리고 2분의 1이 2분의 1이 이상이면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그럼 외국인도 2분의 1이 건네기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외국인 등에 그런데 잘 나가다가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가 맞습니다 이상이면 딱 똑같아도 들어갑니다 해당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보실까요? 전원이 뭐 여기 2분의 1이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돼 그게 또 비법인 사단이 이러나니까 헷갈렸습니다 비법인 사단은 그냥 법인으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외국인 등에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2분의 2 이상만 돼도 여기는 외국에 해당되는데 전원이라고 했는데 왜 해당이 없을까 여기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것도 없었고 너무 그냥 심하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금방 보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40번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기약 신고서 아까 우리 보셨던 글자가 너무 적다는 거기서 꼭 자주 냅니다 신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신고서를 잘못 작성해서 내면 맨날 나중에 골친만 아프니까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보실까요? 신고를 해야 될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 전체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여기는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여기도 꼭 여기서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여기다가 분양이나 이런 소리 안 써놨죠? 분양 이런 소리가 나와면 거기는 포함한 그게 맞을 겁니다 이건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맞았습니다 제외가 맞아 그런데 앞에가 분양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입주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는 포함한 그래야 됩니다 이건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오히려 맞아요 이게 애매하면 조금 놔둬봐야 되고요 저것도 제가 수령해서 만든 건데 앞쪽하고 뒤쪽을 꼭 연결해 보세요 저렇게 하면 내볼 수 있습니다 1번 이거 맞았고 두 번째 2번 무엇일까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의 면적을 계산해서 적는데 여기까지는 안 틀렸고요 그런데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옆면적을 적는 건데요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옆면적 그러면 1층부터 다 적고 있습니다 아주 하루 내내 적어도 못 적을 겁니다 말이 안 되고 네 것만 전용면적만 적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금액이 맞는지 볼까요? 투기관리지구에서 그리고 옛날에 6억도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이상인 이렇게 꼭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작계획은 신고서 작성에 해당한다 그런데 금액이 틀렸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6억이 아니라 3억 3억이야 됩니다 3억 이상 금액을 제가 소개본 거고요 그 다음 4번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는 권리가격과 분양권이 그럴까요? 분양권이 무슨 권리가격이 돼요? 거기서 살았나? 그 얘기입니다 권리가격과는 추가 부담금의 공법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저기 이제 정비법 추가 부담금의 합계 금액을 적는다 이건 너무 옹땅한 소리죠 분양권이 아니라 여기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입주권이 그렇습니다 입주권 거기서 살고 있었으면 아래 대지권 그리고 건물 거기에 권리가격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업시행 인간 때 아까 평가한다고 설명드렸구만요 권리가격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낼 돈 추가적으로 더 낼 돈을 부담하는 것은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양 나왔을 때 정말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40번 이 놈만 딱 정리 잘 해놓으시면 웬만한 문제 나오면 맞죠 꼭 이렇게 마지막 꼭 제재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관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쓴 거 거짓인데 신고한 경우는 500만원 약 과태료 부가사유에 해당한다 500 아닐 건데요 거짓은 뭐라고요? 금액으로 5% 100분의 5입니다 신고 안 했을 때 이상한 요구 했을 때 그리고 조장이라든지 방조 그 다음에 대금 자료 5회 그 4개가 바로 500이었습니다 이 제재가 또 헷갈리네 그럼 교재를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제일 어려울 겁니다 약간 수정도 제가 해봤을 겁니다 답은 1번 게어놓으셔야 됩니다 뒤에 27회 때 문제 한번 나올까요? 점점 작년도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좋아서 다음 주 마지막으로 볼 때는 그건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번 27회 때 1번 같은처럼 용어는 정말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시험문제 나올 거예요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몇 개냐 이런 걸 거의 안 낼 정도로 기억인가 디귿인가 이걸 찾아봐라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나 사무소 갖고 뭐 했니? 이런 게 나오겠죠 사무소 갖고 개업하니까 공인주사법에 의하여 맞고요 그러니까 외국법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아주 정확하죠 정말 정확합니다 중개어 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사무소 등록하신 분 첫 번째 기업법은 맞아 그리고 포함된다 아니면 포함이 안 되고 제외된다 소속 공인주사 맨날 저거 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다 아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낸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소속 공인주사에는 개업 공인주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공인주사를 포함한다 맞아 다 틀렸다 포함 포함 맞잖아요 제외의 그럼 X라고 했습니다 단번도 맞아 맞았습니다 그 다음 D급법 보실까요 공인주계사로서 개업 공인주사한테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여기서 이 문제가 애매했다고 합니다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주사이다 맞아 다 틀렸다 맞아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니까 보조도 맞습니다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주사이다 이게 맞았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3번 쪽으로 많이 답을 갔대요 하나는 안 맞을 거예요 이렇게 소설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닐버 보시니까 우연한 기회 이런 거 많이 나왔고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기약 여기다 매매라고 해도 괜찮고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마로는 중개를 어부로 상시적으로 그랬죠 한 번인 대개입니다 어부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없다가 맞죠 정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닐버는 맞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 맞았습니다 4개가 모두 맞았다 괜히 헷갈려 보라고 저렇게 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작년도에 딱 건너뛰었으니까 아마 올해 나올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위원장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1차과 맞죠 장관은 바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에서 7명 행운의 숫자 정말 7명 나옵니다 여기도 포함인가 제외인가 여기는 부위원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숫자도 적어서 그런가 봐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을 해서 7명 이상 맞죠 11명 11명도 맞았습니다 11명 위에 인원으로 구성한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보실까요 이 세 번째가 정말 아주 시사했고요 세 번째 딱 4개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관한 사항 자격취득 그 다음에 중계보수 중계보수 육성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 딱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개 중에서 하나는 따라야 한다 그게 뭘까요 해갖고 정말 아주 딱 골탕 먹였습니다 3번 보실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중계보수 변경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면 시도지사 시도지사와 관련되니까 따르라고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데 중계보수가 아니었습니다 공인주계사 시험 등 자격취득이었습니다 자격취득 뭐냐면 시도지사가 자격증 주니까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저기 지금 박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틀리게 해놨다는 겁니다 재척 깊이 회피는 꼭 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이때 나왔었고요 먼저 4번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서 연구나 그리고 영역이나 그리고 감정을 하면 너무 잘 알죠 그게 입니다 그러면 심의의결에서 뭐 한다? 재척 그러니까 여기다 깊이 그러면 안되고 재척된다? 맞아 그게 입니다 배우자 친족 그 다음에 증언 그리고 대리 그 4개는 재척된다고 합니다 이런거 또 내볼겁니다 맞아요 라고 4분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부위원장 여기서 부위원장이 정말 없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런걸 신경 안쓰면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했다 정말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지명했던 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아요 답은 몇번이다? 3번 이렇게 답찾기가 요 놈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자격증하고 그 다음에 자격하고 자격증에 관한 설명이 돼 틀린 것 이런 문제는 좀 항상 자격증 같은 거 잘 나오는데 이런 건 어렵진 않았습니다 먼저 1번 한번 잘 볼까요? 저기 2월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수험시간에도 많이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1번 시 도지사는 공인주계사 자격시험에 합격자가 결정 공고되면 근데 2월? 2월이 아닐건데 기다리다가 못 부러지겠다 2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람들 공인주계사 자격증은 교부대장에다 기재하고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자격증은 얼마만에 준대요? 1월이었습니다 1월 2월이 아닙니다 1월 2개월이 무슨 2개월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2월? 많이 안 나와요 2월이 해소시켜라 할 때나 나왔었습니다 2번은 맞잖아요 3년 자격주소되고 나서 3년이면 시험장도 못 가 맞았고요 시 도지사한테 제출한다는 것도 맞았고요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다? 1번 2개는 약간 까탈스럽게 내더니 3번은 쉽게 냈고 상중하에 이렇게 가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정말 아주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등록기준 아마 시험 문제 중에는 여러 놈들이 제일 가까워 기억을 내주셔야 된다 등록기준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서 봤을 때 등록기준 계속 나왔습니다 등록기준이 된 옳은 것은 뭘까요? 가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농협 같은 것은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놈 등록기준 적용 안 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1번에서는 면적이 저거 있었대요? 없었대요? 해갖고 고민했대요 또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다고 100제곱부터 이상 거기 좀 헷갈려 봐라 그려놨습니다 1번 볼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근데 100제곱부터 이상에 돈 없으면 제가 사무소도 못 차리건네 100제곱부터 이상이나 된대요 그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큰데 100제곱부터 이상에 중개사무소로 확보할까? 이런 말이 됐나요? 그러니까 면적이 있냐고 면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사무소로 확보하라고 했지 면적 얘기를 왜 했냐고 100제곱부터 이상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저 이상한 교육이 나 안 받아도 된다는 교육 대표자 그리고 임원 그리고 사원 전원이 전원은 맞았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까?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 실무 교육 실무 교육입니다 직무 교육 연수 교육만 심하게 안 내봤을 뿐입니다 2번 엉뚱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 아마 올 때 여론가 내릴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그냥 서비스 할 겁니다 무료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직업 소개 아무것도 안 받고 중견은 돈을 받아야 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신청 자체 대상이 안 됩니다 제외라고 했더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번 볼까요? 답은 그냥 편하게 나왔는데 상법상 회사 맞죠? 회사인 경우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까? 답은 그냥 쉽게 4번 여기 있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369는 왜 계산해 봤대요? 대표자는 공인주계사 이어야 하며 앞에는 맞았습니다 대표자를 제외 제외도 맞았습니다 임원도는 사원의 2분의 이상은 공인주계사 할까? 얼마라고요? 3분의 1 3분의 1였습니다 5번은 틀냐고 답은 4번이고 이런 놈들이 정말 아주 괜찮았습니다 4번 이런 것들을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등록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법전의 순서대로 문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계살등록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1번 이렇게 집행유예 이런 거 좀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니까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리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됐습니다 2년에다가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유예되면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주사 종료가 됐대요 그럼 저 3년도 지났대요 공인주사는 중개삼소 계살등록을 할 수 있다 너무 편하죠 맞아요 유예기간만 안 되니까 가능하죠 그 얘기입니다 2번 보실까요 배임죄로 자꾸래 사기죄 배임죄 이런 것도 형법이 있는데 그냥 징역형 선고받으면 이법이건 저법이건 다 문제 돼요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대요 종료되고 나서 2년인가 뒤에 몇 년이었던가 그 얘기입니다 3년 2년이 경과된 공인주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2년인데 등록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답이 쉬웠죠 답은 그냥 금방 보였네 답은 2번 3년 가야 되는데 뭔 소리야 안되요 그리고 정량화에서 소등 받잖아요 이중으로 개설등록하면 등록 취소 해야 한다 맞았고 다음에 다음달 열흘까지 5번도 맞았고 답은 2번이었었고 이런 문제는 좀 쉬웠구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별로 아예 의미 없었고요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 이것도 모두 다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에 들어갔습니다 6번 6번은 5번 너무 편하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응용했으면 없는 것도 나올 거예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쪽으로 보실까요 7번 그 다음에 칠판에 바로 설명했던 것 또 나왔죠 폐업기간이 보실까요 오른 거 오른 것이 볼까요 1번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그리고 폐업신고전은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했던 개업공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작년전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을 건데 보실까요 여기 또 아니다 이렇게 나왔네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고려 대상이 이다 이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고려 하여야 한다 분립을 가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다 이다 그래야지 아니다 뭐 말이 돼 말이 안 돼 거기입니다 2번에 공인주계사법 위반 금액 이상하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두는 갈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르고 200은 결코사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고 그기입니다 결코사유 자체가 아니다 5년이고 뭐고 필요 없고 여기다 3년 그룹 만든 게 아니라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300만원 이상이 안 됐으니까 등록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볼까요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아까하고 유사하죠 이렇게 기춘문제 잘 풀어보면 비슷하게 또 나온다고요 다른 바로 앞전 해서 나왔었습니다 다른 개업공사의 법인에 임원사원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기춘문제만 달달달 그래봐야 육신적 맞기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 없다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네 번째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 중계를 의뢰한 매매를 의뢰한 거래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된대요 말 된다 아니다 의뢰한 사람은 처벌 대상 아닙니다 여기는 4번 엉뚱한 소리고요 5번 해볼까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계사물될 수가 있다 없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죠 왜요 갚아주면 되니까 될 수 있다 유치권이나 법정상권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 뒤에 해설은 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는 사무소 딱 이때만 사무소 설치도 하나고 이전도 하나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갖고 여기다가 같이 그러니까 두 문제짜를 한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전에 대한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답도 아주 쉬웠었고요 이런 것도 금방 맞췄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분사무소 하다가 어디 가나 속삭이는 분사무소 조회시례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엉뚱했죠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에다 설치할 수 있대요 이게 뭐 말이 되냐 두 개면 절대 안되고 교도소 간다고 했는데 2번 보실까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지가 속한 시공구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지금 너무 쉽죠 제외라고 해서 안되는데 하여튼 어떤 경우도 시공구에다가 두 개 주면 1년이야 지공구에다 천만원이야 벌금에 등록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될 건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안되 주된 사무소 제외하고 나서 시공구마다 한 개소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이 틀렸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합급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예 맞추라고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왜 또 이렇게 쉽대 이러면서 또 고민 고민하시고 또 밑줄을 그어가면서 5번까지 계속 돌고 계시면 이제 시간 안에 못 풉니다 답은 그냥 주는 문제가 있으니까 2번 딱 고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9번 넘어가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도 그게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인장 등록에 대한 인장도 반드시 나오고요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업무 개시 전 정확하죠 업무 개시 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다 등록을 해야 되고 크기를 맞춰야 된다고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다 7회에서 30을 맞춰와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이봉 모 씨가 이 이봉 같은 문장을 제일 많이 소개해봤습니다 꼭 변경해놔야 열흘 그래 놨습니다 도장판대 열심히 생각할 거니 그 얘기입니다 사무소 옮겼니 그 얘기입니다 소속 공인주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으로부터 7회 아주 정확하죠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도 맞았고 7을 맞춰놓고 신고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그것도 내봤대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크기를 바꿔본 적도 있었는데 소속 공인주사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7 맞죠 행운의 숫자 7이고 30도 맞았습니다 7을 10으로 30을 40으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맞아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또 분사무소 나왔는데 이놈 분사무소는 어디가 나왔죠 속색입니다 간판 그리고 서식에까지도 와서 속색입니다 법인의 분사 개혁공사님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말 된다 된다 아니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4번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간도 보고요 5번은 그냥 인감주면서 내는 걸로 가름한다 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번 8번이나 9번이나 9번이나 난이도는 좀 쉬웠다 그 얘기입니다 중개 보존 중개 보존 밥상 3개 항상 나온다고 저번에도 잠깐 봤던 것 같고 중개 보존 설명이 돼 틀린 거 여기 이제 틀린 거니까 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중개 보존은 아닌 자 그냥 용어정이 그대로 써놨죠 그 다음에 단순한 업무를 현장 안내 옆에 일반 선물도 맞고 맨날 운전만 하고 허평만 타니까 맞고 단순한 업무를 보존하는 것도 맞았고 그러니까 1번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고 중개 보존 중개 보존은 고용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또 쓰자고 지금 장난했죠 일주일 일주일 만에 집 나간 며느리는 들어온다고 했는데 머리 긁고 7일 이내에 그리고 등록관청에다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7일 이내 아닌데 얼마라고요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열심히 집 나가서 아주 열심히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열흘 만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열흘 이내 그래야 됩니다 열흘 이내 정말 일주일에 애매했습니다 여기다 최근에 30일 이랬을 때는 아주 쉬웠고 7일 그러면 애매했는데 일주일 아니라 열흘이 맞았습니다 다른 건 맞잖아요 중개 보존 당연히 커피 타니까 등록할 의무가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중개 보존은 여기 이제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정말 있습니다 소송만 중개 보존도 그 다음에 행위로 번다도 맞았고 저걸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도 내받다 또 모든 행위 이런 식으로도 내받다 어무상행위 맞았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한번 내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다 또 정의 쭉 좀 해놨으니까 한번 간단히 해보시고 저렇게 열흘 이내 제일 아래에 저렇게 열흘 이내하고 다시 한번 조심하세요 그리고 뒤로 옮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상세계 민사 그리고 형사 그리고 행정책임 하여튼 이 밥상세계도 저거 꼭 만들어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요즘에는 심하게는 안 내받대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포인트 다 써놨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나와 그입니다 그리고 열흘 한 번째 명칭 보시고 사무소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리고 공인주교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여덟 글자 이름을 잘 보여라 라는 걸 정의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재는 과태료였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틀린 거네요 아주 간단하네요 사무소 명칭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2번 2번은 그냥 아주 간단하고요 정말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있습니다 2번 맞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광고문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설치할 의무가 부담해야 된다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있습니다 간판은 설치 안 해도 돼 그 개인 또 바람 불어갖고 거기에 맞아갖고 사람 돌아가시리라 하더라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설치했던 5개 광고문으로 인식할 수 있는 크기에 근데 연락처를 아 여기 좀 잘 보세요 크기에 연락처를 뭐 그냥 전화번호 아주 대문장만하게 써야 되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그 연락처가 이상하지 않아요 게임입니다 누구 이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으면 100만원이야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된다 지금 싹 바꿔놨다는 겁니다 연락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명을 성명을 차라리 문자 그랬으면 헷갈렸을 건데 연락처 그래 놓으니까 금방 눈에 띕니다 뭐 그런 전화번호를 아주 대문장만하게 쓰라고 저런데요 말이 안되지 이름을 적혀 쓰려고 바라가니까 이름 잘 보여라 그 소리였습니다 나머지 4번이나 5번은 너무 간단했고요 저런 문제도 나름대로는 싹 바꿔서 여기도 좀 괜찮았을 겁니다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2번째 볼까요 또 휴업하고 표협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가 조금 더 괜찮았다 휴업하고 표협인데 틀린 거 그리고 1번 보실까요 2개월에 이걸 신고한다고 자꾸 그랬습니다 2개월에 휴업을 할 경우는 신고할 근무가 없다 맞죠 3개월 딱 3개월도 의미했을 건데 3개월 초과했을 때 신고하니까 안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제 4번 쪽으로 한번 내려오니까 4번 저 간판을 정말 2개월 만에 뜯어낸 데 이미 뜯어지고 없을 건데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 폐업을 맞았습니다 신고하면 1개월 이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얼마만에 철거한대요 지체 없이 꾸물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 3일입니다 여기다 정말 열흘 7일 그랬어도 조금 더 안 헷갈렸을 건데 1개월 아 이거 그냥 문제 좋네 1개월 이내 누가 간판 뜯어내라고 그랬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바로 틀렸고 뒤로 넘겨보시고 저 정도는 쉽구나 하는 것들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휴업부터 변경하고 재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 때려치우는 폐업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위주로 잘 보셔야 된다 내용은 크게 많지는 않는데 반드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세 번째는 전속중개기약 정말 잘 나왔습니다 111페이지의 전속중개기약 이거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오케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속은 정말 특정이 맞죠 다수 그러면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특정한 개업공사 정해서 그러니까 역집가면 안 되고 자 그렇습니다 정해서 그리고 그 개업공사에 한해서만 여러 집을 안 가기로 하고 중개를 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기약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설명해놨죠 어렵지도 않았고 정말 특정한 집에다가 맡겨주는 게 바로 전속이다 맞았습니다 기억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틀렸겠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번 벌써 이제 확표가 나죠 당사자 간의 기간에 앞에는 분명히 맞았던 것 같은데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기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몇 개월로 한다고요 3개월 이런 거 꼭 바꿔봅니다 니은번 틀렸네 그러면 3번 5번 벌써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3번 5번 틀렸네 니은번 봐야 되겠네 바로 이제 틀렸네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 보실까요 2주마다 한 번 맞을 것 같네요 개업공사는 중개기약한테 전속중개기약 책을 한 번 맞죠 2주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 이상은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제해야 됩니다 맞았죠 자 디귿번은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뭐 디귿번은 그냥 당연히 들어갔고요 니을 니을이 맞으면 4번이 맞을 거고 안 맞으면 1번이 맞을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포수 계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도 여기도 이제 자주 나오죠 일단 먼저 전속중개기약 유효기간인데 다른 다른이네요 그럼 옆집을 갔다는 소리네요 다른 개업공사에게 해당 중개사물에 중개를 의뢰해서 거기서 이렇게 거래가 돼야 됩니다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는 전속중개기약을 채워였던 개업공사한테 여기다 50% 이상했을 건데 위약금 맞죠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아주 정확하죠 역집가격이 없는 데에 갔으니까 지불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맞았죠 4번이 맞았던 얘기입니다 니월도 맞았고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저기 뭐 6개월 금방 틀렸다는 거 아니니까 그 놈만 틀렸구만 그럼 답은 4번이구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바로 전속중개기약 뭐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의무 뭐 저런 의무가 저렇게 꼭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공개 아까 인적사항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밑줄도 그어놨네요 뒤로 이제 112페이지로 한번 와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4번째로 한번 와보시고요 14번째 확인설명서 기재할 사항 그럼 이제 수도권 토벽에 토지입니다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이기 썼다 라고 했는데 토지래요 토지 그리고 이런 토지는 이제 꼭 있고 없고 요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몇 개냐 이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 이제 기억리언 쭉 써놓고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제는 그렇게 나올 거다 먼저 열네 번째는 토지 토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지의 중개사항 확인설명서랑 기재할 사항은 박스에서 모두 몇 개일까요 기억리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선호 비선호 시설 들어갑니다 옆에 축사가 있다 핵폐구물 시설이 있다 그러면 내 땅값 떨어져 오게 정말 친구를 잘 만나야지 안 그러면 내 땅값 떨어지더라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땅만 있는데 환경조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환경조건 빠질 거고 그다음에 관리 그런데 땅만 있는데 고물이 없다 보니까 관리조차 이런 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은 디귿 있으면 요 니은 디귿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요 정도 되면 거의 답은 다 남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토지니까 공법상 이용장 그러기 전에 있다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요게 애매했습니다 입지조건 놓여있다는 입지조건 도로 대중교통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에 있어요 있습니다 대중교통 입지 삽들고 가는데 버스를 탈 수 있나 그런 거 있습니다 토지에도 두 개는 나옵니다 두 개는 그러니까 입지조건이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요 놈도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조건하고 관리가 없다 그러면 세계에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놈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확인설명서 다음 주에는 확인설명서 서식을 볼 건데 꼭 응용해서 나와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거리가서 정말 나오죠 거리가서 작성인데 설명을 줘서 오른 거 우리 앞쪽에도 비슷하게 나왔었던 거 요대로 또 나왔죠 오른 거 뭐 이런 문제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잘 풀어보시면 많이 거기 안에 문제가 다 있으니까 웬만한 문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또 국장이 뭐 서식이 있다고 저렇게 또 우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 거래계약서가 있냐고 양식으로 매도 뭐 있으니 줄 거구만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 확인설명서하고 전속중계계약서가 그러더라 그 얘기입니다 1번 이제 금방 알 것 같고요 근데 거래계약서가 또 3년 이래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3년간 근데 거래계약서인데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몇 년 보존한대요 5년 서식도 없는 것이 돈이 있다고 제일 길어 해가지고 연원만 5년이었습니다 전속중계계약서는 확인설명서가 3년이었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제작학과 이제 12고입니다 보실까요 거래계약서의 4번을 그리고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때 왜냐면 642개가면 거금공손이 있다는 겁니다 거래계약서 거지 자 그러면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만 안 했는데 등록관청은 중계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등록취소가 될까 안될까요 안되요 이거 업무정제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조가 정리가 안되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뭐 제조는 정리가 안되면 선생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거물적으로 앞글자 꼭 따가지고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도 틀렸습니다 업무정지야 거리계약서 거짓 그래야 등록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헷갈려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재상 자꾸 아니라고 수업 때도 많이 설명드렸죠 네 번째 그럼 조교는 뭐래요 조교 조건 기한하고 교부일자 확인설면서 교부일자는 거리계약서 기재상이 아니래요 자 상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말이 안되고요 이거 하나 안 쓰면 업무정지 당할 거예요 앞에 자 미끼 다 던져놨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주교사가 중갱이를 한 경우는 그 소속 공인주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했다고 했으니까 함께 맞잖아요 거리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답은 그냥 이쁘게 있죠 답은 오바 오보니 바로 맞아 답은 좀 편합니다 앞에다가 좀 어려운 걸 쫙 깔아놓고 답은 씻고 자 그러니까 여기 어려우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조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 여기 이제 기억하고 니은 작년 전에 한 5개인가 박스에다 넣어놨습니다 어 보셔야 됩니다 6개월 3개월 뭐 들어가 이런 것들 요즘 공단이 또 16번 같은 문제를 아주 이제 맞들렸습니다 먼저 한번 가로에 근데 여기는 긴 것부터 이거 순서를 잘못해놓으면 이제 답을 또 이상하게 찾습니다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가로다가 거기 기억에 얼마 니은에 얼마 써보면 긴 것 짧은 거 나와요 짧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은 뭐래요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자 공인주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취소 반납하고자 덕내방네 취소했다고 알리고 갔다가 내야 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반납을 해야 돼요 며칠 7일 먼저 일주일 그러면 기억 옆에다가 7일 이렇게 써야면 될 거고요 7일 기억이 7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글정보 사업자로 글정보 사업자로 엄청 다 길었죠 지정소도 30일이요 운영규정은 몇 개월이요 글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망의 이용 그리고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운영규정 운영규정 얼마래요 3월 망설치가 1년이었고 3월 그럼 니은 번에는 3월이라고 써놓으세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써놓으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맞들렸다고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개업공인주사가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금 앞전에도 나왔었잖아요 공탁금으로 아까는 열흘이라고 했었나요 손해배상을 한 때는 며칠 이내에 며칠 이내에 여기다 열흘 그래도 맞추기는 맞추겠네 며칠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금 중에서는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좌 맺고 넣어야 된다 상당한 시간 줍니다 디근보험은 얼마래요 15일 15일 개입니다 그런데 긴 것부터 긴 것부터 니근이 제일 길겄네 그 다음이 누구래요 디귿 그 다음 제일 짧은 놈이 누구래요 기역 개입니다 긴 것부터 저기 문제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연결된 것은 뭐래요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3번이네 니은 디귿 기역 그러면 3번 답은 뒤에 있고 개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문제 꼭 저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손해배상 손해배상 이런 것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도 한번 봤잖아요 여기는 오른 것 여기는 오른 것이면 조금 까탈스럽다 앞에는 쉬웠드만 그 얘기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중계를 그 다음에 게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근데 중계를 게시하기 전이래요 이런 문제도 정말 괜찮긴 했습니다 게시하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하래요 게시하기 전입니까 아닙니다 중계 완성 완성된 때입니다 중계를 게시하기 전 여기 잘못됐습니다 중계 게시하기 전이면 업무 게시 전이니까 보증 설정이나 해라 그럽니다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중계 완성때입니다 1번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뭐 게시 후 즉시 이런 사례를 자꾸 한다고 했습니다 개업공사는 업무 게시 후 즉시 후 즉시가 맞냐고 거기입니다 저런 문장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의해서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가입해야 된다 언제 가입합니까 업무 게시 전 전하고 후 즉시도 아예 틀립니다 업무 게시 전 먼저입니다 먼저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후 즉시 거기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엉뚱하고요 개업공사가 중계인기로 함에 있어서는 거래 당사자들한테 손을 입히면 고위과실에 관계없이 천재지변도 책임자라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고 합니다 그 손해를 배상 해야 된다 아닙니다 고위과실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3번은 틀렸고 그리고 제가 또 5년이 이상하잖아요 안 날이 몇 년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했는데 개업공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돈 자랑하다 폐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만 그렇다고 했어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년 아닌데요 얼마라고요 3년이 맞습니다 3년 그래야 됩니다 이런 숫자 맨날 바꿔서 내고요 그리고 이제 5번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계사무소를 사무소를 빌려줬다 고위과실을 쏙 빼버렸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중계행위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너무 편하죠 맞아요 고위과실을 빼버리고 책임이 있다 맞았습니다 교육시장입니다 18번째 1학년 반 나오잖아요 조금 몇 년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1년이야 지역이나 천만원이야의 벌금에 해당된 사유 그런데 명시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3학년을 하나 찾으라고 하는 것 같다 무거운 줄 정서를 그런데 꼭 금전인가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감이 딱 온다고 합니다 양도 들어가네요 양도 양도나 대여나 일본 일본 나란히 양도 등록증 자격증 들어가요 그다음에 사무소에서 받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증을 했을 때 맞잖아요 직접거래 쌍방들이 몇 학년이든 답 나왔네 4번 직접거래 3학년 이거 뭐 알면 금방 풀어요 여기입니다 이거 한 5천만 딱 끝납니다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사무소 1학년 맞아요 여기입니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19번째 작년도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작년도 문제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과태료 부가 사유에 대한 부가 징수권자가 틀린 것은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등록증 개시 등록증 누가 주더라 등록관청 맞죠 개시할지는 100만원이란 과태료 등록관청이 때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앞에 있었을 겁니다 이전 이전도 등록관청 맞았습니다 명칭 당연히 명칭도 등록관청 이때가 조금 더 쉬웠네요 작년도가 그래도 조금 약간 어려웠네 4번에 볼까요 거리 당사자한테 손해별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시도지사래요 자극증을 주신 분이 왜 또 무슨 과태료 초보를 한대요 아니죠 시도사는 연수교육하고 자극증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 4번 답이 아주 쉬웠고요 그리고 사업자하고 협회는 국장입니다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망을 운영했을 때 사업자네요 사업자 협회 맞죠 사업자하고 협회는 국장 맞았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알면은 금방 풀려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20번에서 교육 교육이 또 나왔죠 앞에 있는 교육하고 요 놈하고 잘 연결하게 되면 웬만한 교육문제 다 맞출 겁니다 작년도 문제도 괜찮았고 게임입니다 먼저 20번에서 교육인데 설명줘서 오른 거예요 1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책임자한테 연수래 되고자 하면 아까도 욕한다고 하더니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를 전 2년 이내 시의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무슨 교육이라고 연수가 아니라 실무 실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폐업신고 후 2년 이내에 중개사 2년 이내라고 했는데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그럼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주 정확하죠 맞았네 여기 있네 게임입니다 그래서 맞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실까요 앞전에 나왔던 문자하고 1번 지번 비슷했네요 3번부터 완전히 다르네 시도사는 연수교육을 실시를 할 경우는 실무 교육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2년은 맞았죠 안심하지 마시고 또 답이 여기 있네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전까지 여기서 역으로 끝나는데 저게 1개월이냐 2개월이냐 2개월 금방 이상하다는 거 보이잖아요 연수교육의 일시 뒤에는 맞죠 당사자한테 통보하는데 2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지 틀렸고 시간은 매년 낸다고 했습니다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에서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요 연수가 아닌데 이틀인데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또 틀렸죠 그건 직무교육이요 커피타는 교육이요 12에서 16시입니다 뻔히 알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1년 이내라고 있는데요 중개 보존도 직무구를 받아야 한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커피타는 거 다 아는데 받기로 뭘 받아 1년 이내니까 안 받아도 돼 뭐 이런 문제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앞에하고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협회 협회도 한번 잘 볼까요 협회도 이 문제 정말 괜찮고요 옆에 있는 포상금까지 해가지고 아주 괜찮았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좋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협회인데 설명주에서 오른 것은 박스에서 뭘까요 아마 협회도 이런 문제가 올해의 문제에 좀 가깝습니다 보실까요 저걸 총회 의결 내용을 꼭 7일 이내 자꾸 그랬었는데 보실까요 기업과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국장이 엄청 궁금해 지치없이 맞았습니다 국토교통부자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맞아요 여기다 7일 해가지고 많이 내봤는데 지치없이 맞았습니다 2, 3일 궁금하니까 빨리 알려줘라 맞아요 그 다음에 님보 보실까요 협회가 지회 지회라고 있습니다 지부지회 자꾸 물어본다고 있습니다 당신 단체 지부지회도 못 찾니 그런다고 있습니다 지회를 설치를 하면 부도났다네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시도지사가 어디래요 지회니까 등록관청 시공고입니다 등록관청한테 신고한대요 님보 틀렸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D급번도 틀렸어 그 다음 1번에 금융기관에서 우리 박스에 있었을 건데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 기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19명이 들어가요 입니다 1번도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답은 1번 하나밖에 안 맞았습니다 아래는 줄줄이 틀렸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2번에 이거 포상금을 정말 꼭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상금 아마 이런 형태가 반드시 꼭 나올 겁니다 포상금 먼저 을 갚아하고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얼마가 될까요 정말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갑은 뭘까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상금 나오는 것만 쭉 일단 계산해 보라고 나오기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것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A와 B를 각각 고발 그럼 A 옆에다가도 50 써놓고 B 옆에다가도 50을 써놓고 각각 고발했는데 검사가 조건 충족을 했는지 봐야 됩니다 검사가 A는 공소제기하였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B는 무혐의래요 혐의가 아예 없대요 그럼 부정한 방법이 아니래요 포상금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가지도 안 오게 됩니다 속된 말로 꽝도 있습니다 B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럼 한 것만 나오겠네요 그럼 A 아까 50인데 그 누구 누가 신고했대요 갑이 그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갑 옆에다가 50을 얼른 좀 써놓으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을은 중개사무소를 또 부정한 방법 나와 개설 등록했던 C를 그럼 C 옆에다가 50이라고 쓰는 걸까요 일단 50 신고 대상은 됐다고 옆에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무혐의하고 엄청 헷갈리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무죄 나온데요 안 나온데요 나와 갔으니까 가면 그냥 무조건 나온다 유죄 무죄 안 가려 안 가니까 무혐의는 안 나왔는데 무죄는 나온다고요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C도 나오네 그걸 누가 신고했대요 을이 그러면 또 을 옆에다가 50을 써놓으세요 둘 사이 좋네 갑도 50 을도 50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자꾸 갑하고 을하고 자꾸 같이 다니다 보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너도 그거 해 나도 이거 해 같이 해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다음 날부터 둘이 손잡고 다닙니다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누구 D 대여도 나오니까 D 옆에다가 50을 써놓으세요 저 공동 안 써줘도 되는데 손잡고 다니니까 공동으로 고발해서 D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대요 포상금 나와 안 나와 나와 기소유예 잠시 서로 보류시키는 거니까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무혐의가 안 나온다 불기소가 안 나온다 불기소 나와요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그럼 얼마 나온대요 D가 50이라고 있는데 공동 그럼 얼마라고요 갑 25 을 얼마 25 그럼 저기 앞에다가 써놓으면 딱 잘 보이네 갑 옆에다가 25 써놓고 그 옆에 을 옆에다가 25 써놓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무등록 나오죠 중개업하고 있는 2를 그럼 이 옆에다가 50을 먼저 써놓을까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을이 슬라이딩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9시 되자마자 텐트 치고 주무셨다고요 지금 이제 주무실만 할 겁니다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쟤는 또 갑은 6시 되자마자 이제 6시 되니까 이제 눈곱도 안 떼가지고 등장했습니다 머리는 귀신 머리에 갖고 갑도 이를 신고했는데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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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걔 또 을 옆에다가 25 갑 옆에다가 25 써놓으면 안 됩니다 누가 받아요 몰빵 누구요 을 을이 받습니다 을 여기다 이제 50 써놓으셔야 됩니다 몰빵 몰아주니까 그러면 아까 75 75까지 똑같았습니다 누구만 50을 더 받았네 누구요 을 그럼 올이 얼마입니까 올 125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이런 문제 아주 정말 괜찮게 만들어 놨어요 출제원들이 저것들이 그냥 제일 생각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떨어뜨릴까 해가지고 만들어 온 문제가 요거래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23번 24번 요 두 개만 거기에 조금 복잡하니까 다음적으로 그냥 후다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놈만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3번 요 자격정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격정지에 대한 설명이 돼 옳은 것은 뭘까요 자 그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기하스에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는 또 여기도 이제 제재 갖고 물어보죠 그럴 때는 자격정지 사회에 당한다 그냥 답은 또 쉽게 나왔니 그렇죠 거래 확인거래 소인들은 확인거래 하는 거 금지다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꽉은 맞습니다 자격정지 맞아요 이게 애매하면 또 보시면 되겠죠 그의입니다 그런데 2번 보실까요 중계드산물 확인설명서를 교부 이제 나왔죠 교부 지금 소속 소속인데 자격정지인데 교부하지 구경도 못하는데 교부하지 않냐는 경우는 자격정지사회에 해당한다 또 답 여기 있다고 또 답을 바꾸시네 아니죠 교부는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작성교부 보조는 제재가 없다고 거기다 X 써놨는데요 제재가 없다고요 소속이니까 전속한 때만 그리고 또 3번도 볼까요 이런 문제는 의회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전속중계계약서 의회하지 않고 전속중계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회에 해당한대요 괜히 또 여기도 답이 있다고 이제 답이 서로 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3개가 막 다 답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전속중계계약서 자체는 소속하고 관련 자체가 없습니다 거긴 3명 할 때 거기 나옵니까 소인들은 할 때 안 나와요 전속중계계약서는 개혼만 개혼만 업무 정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쓰지도 아예 않는 게 바로 전속중계계약서입니다 소속은 개혼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 앞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공인주교사 자격정지 사유 발생시 그런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너무 엉뚱하다는 게 자격정지 누가 할까요 자격증 누가 줬을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이란 시 도지사 여러 문제 자주 낸다고 씁니다 시 도지사가 시 도지사가 자격정지 할 수 있지 뭔 소리 한대요 시장군수구청장 너는 업무 정지나 해라 자격정지는 시 도지사입니다 앞에가 틀렸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가중에서 처분할 때는 9개월로 할 수 있대요 9개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6개월 초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너무 엉뚱해서 답은 바로 1번 괜히 또 2번 3번도 막 다 맞을 것 같은데 1번만 맞아요 1번만 맞아 이것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번에 최근 시리즈 나왔다고 했잖아요 최근 최근 시리즈 그래서 이제 먼저 절대적으로에서는 거기 오른쪽 박스를 119페이지 보니까 3번 업무 정지만 가지고 3번 그때 절대적 총장줄에서 업무 정지만 갖고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에서는 업무 정지 정말 4번은 그렇게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3번이면 절대적인데 4번은 어떻게 가 그리고 얘는 족보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문의만 4번이고 업무 정지 3번 정량줄이 아까 3번 있었잖아요 저기 절대적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추서로 가고 저 박스 바로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가 2번부터 저렇게 딱 3가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칠판에다가 제가 비슷하기로 썼잖아요 과태력 2번 그리고 업무 정지 1번 과태력은 3번 업무 정지를 없어도 괜찮아 과태력만 갖고 4번 이 3가지가 정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정지에서는 업무 정지와 과태력 섞어서 3번 업무 정지만 갖고 3번은 절대적이야 같은 3번이라도 달라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최근 시리즈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번 보실까요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여야 하는 경우로 박스에서 모두 골라봐서 하여야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 정지만 갖고 3번 되라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기업법은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공인주사법에 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 아주 정확하죠 업무 정지만 갖고 3번 들어가 기업법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기업법은 있는 놈이 답인가 봐 3번 4번은 아닌가 봐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금 뭐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공인주사법에 의해서 1회 업무 정지 그리고 2회 과태력 처분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그러니까 업무 정지만 갖고 지금 2번입니다 그리고 과태력 2번 4번이면 어디 들어갈까 요적보가 상대죠 상대적이 들어갑니다 업무 정지만 갖고 3번이라니까요 2번 업무 정지 2번 과태력 2번이면 육사예요 육사 등록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번은 들어가면 안 돼 기억나셔야 됩니다 나 그러면 또 5번은 답이 아니겠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답인가 봐 디귿이 맞으면 2번이고 디귿이 틀리면 1번이고 오케이입니다 디귿 번 보실까요 최근 1년 이내 공인주사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 정지 이거 잘 쓰여봐야 됩니다 업무 정지 2번 그리고 1회 과태력 처분을 받고 지금 1회 과태력을 속였어요 과태력 처분을 받고 다시 또 업무 정지를 해 그럼 업무 정지 총 다 해서 몇 번입니까 3번 업무 정지 3번이면 절대적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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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만 4번처럼 보이는데 저기 있잖아요 지금 사회 아래 보시면 거기 3번하고 한 번 더 문의만 4번이지 절대적이에요 업무 정지 3번에 딱 걸려서 그겁니다 디귿 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버버시가 최근 1년 이내 공인주사법에 의하여 과태력이 3번이나 간다 업무 정지 1번밖에 없다 그럼 4번? 육산에 육산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바꿔서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경우 한번 찾아봐 그럴 수도 있어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업번하고 디귿번 이런 문제가 정말 괜찮았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한꺼번에 쭉 뒤에 한번 쭉 풀어볼 건데 한번 감을 좀 잡아보시고 쭉 한번 잘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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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